클레버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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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클레버티비의 나예 짝챈 사랑 진짜 어려운 순간 지난번에 우리 지금 나예랑 최민이 짝챈 팀에서 이상형 월드컵 1위 누가있죠? 김재환님 아이가 약간 이겨가지고 확실하게 김재환님 옆에서 되게 신나게 보셨는데 이번에도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해야됩니다 우리 사랑이와 큰채민 선택은 과연 어떤게 나오지 지난번 보면 최민이가 나예언니를 때릴 뻔했어요 유쌤 선택해! 그냥 때릴 뻔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정도 눈빛이 그정도로 강렬한 싸움이 있었다는거죠 어쨌든 너무나 다 멋있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파랑이 팀은 어떤 팀을 선택하게 될지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바로 골랐어요 32강에서 지난팀 1위 지금 결승전 멤버가 나왔어요 김재환님과 강단예예님 저도 골랐어요 하나 둘 셋 원어원의 강단예예님 이게 벌써 빨라팀하고 달라 좋아 바로 할게 하나 둘 아니아니아니아니 싸운거에요? 아 잠시만요 싸운거 아니에요? 저희들 치네요 잠깐만 꼬집 약간 접속적인 꼬집인거 같은데 강렬하여 아싸 하나 둘 셋 비투비에 이민영님 방탄 지민이와 고민했구나 큰채말고 첫판부터 싸우진 안되죠 자 워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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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님 유쌤는 거 같다 유쌤는 뭐 얘기도 안해주고 그냥 넘기는거에요 유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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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원의 윤지성님 대 비투비의 정희루님 워너원의 유쌤님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워 비투비의 워너원의 아 어렵다 아 두 분 다 지금 어려웠었어요 잠깐만 뭐야 뭐야 주먹싸움을 할건가요 하나 둘 셋 비투비의 성균님 비투비의 성균님 아 좋아요 아 하나 둘 셋 합세 예 좋아요 이거죠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32강까지가 떨어졌다가 천적 서광준님 지난번에 서광준님하고 떨어졌어요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서광준님 비투비의 푸니엘님 떨어지고 서광준님이 성숙했습니다 다음 갈게요 비투비 육성준님인데 랩몬 방탄의 랩몬님입니다 하나 둘 셋 비투비의 육성준님 와우 만만치 않았는데 이 팀은 단합이 빨라요 방탄 슈가님 워너원의 배진영님 하나 둘 셋 워너원의 백진영님 이야 이거 또 빨라 빨라 지난번에 슈가 엄청 고민했었는데 갈게요 박서준님 대 원호원의 박준님 하나 둘 셋 워너원의 박준님 박서준님이 바로 떨어지네요 우리 상하쌤의 박서준님까지도 그냥 의초에 얻고 갔어요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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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고 이번에 몇백까지 뭐야 이거 고민하고 있는거에요 하나 둘 셋 김종국 이게 무슨일까 아 그 채민이 언니가요 김종국님을 했어요? 아 워너원의 박호준님이 떨어졌어요 이야 자 포기하고 보고있나 비투비의 이면싱님 대 워너원의 하성우님 하나 둘 셋 비투비의 이면싱님 자 다음 비투비의 창섬인데 방탄 진 하나 둘 셋 방탄의 신님 빠르다 빠르다 아 이거 호불호가 분명하겠네 16강 비투비의 서은강님 대 서은강님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비투비의 서은강님 자 방탄의 전전공기 대 워너원의 황미녀님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탄 세난의 전전공기 전전공기 아 워너블 대 아미의 승리 저는 워너블 대 원원 윤진영님 대 원원 벤진영님 하나 둘 셋 원원의 벤진영님 아 웃음이 장난아닌 웃는거 같아 헛댴 대 원원의 강단이 헛댴 헛댴 하나 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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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헛댴 아니 헛댴 알았어 잠깐만 내가 얘기해도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잘 이루어지면 웬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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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는게 약간 어색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니요 포기할수록 그런데 저 좀 꺼내드려주세요 원원의 강단을 하고 하면 좀 힘들어요 제가 원래는 원원의 강단이 좋지만 저는 하나 둘 셋 헛댴 헛댴 와 이거 진짜 좋긴 한데 이거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에센트 탈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으셨던데 김종국님 대 웬인진영 이대민님 이대민님 하나 둘 셋 웬인진영 이대민님 어쨌든 김종국님 선방하셨습니다 이대민영 님 대 방탄의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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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는 고민에 빠져요 빠져요 그거 아닐까요 형 형이 너무 고민에 빠져있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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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사랑이 약간 주먹을 빡지고 아니에요 저희는 친해요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죠 이거 지금 팀이 분열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렇지 힘들죠 힘들죠 둘 셋 에 미국 이대민님 알았어, 둘이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방탄소년원의 청정훈님! 자, 이제 점점 시원해집니다 방탄의 비인인데 워너원의 박지원님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워너원의 박지원님! 자, 더 어려운데 비투비의 서은강님 대 워너원의 배진영님 모르잖아 워너원의 박지원님? 알았어, 그래 내가 오, 배진영님 하나, 둘, 셋! 워너원의 배진영님! 자, 더 어려운 선택이었어 이제 4강으로 갑니다, 4강 오, 워너원의 박지원님인데 방탄의 전정훈님 하나, 둘, 셋! 워너원의 박지원님! 여기 팀은 박지원님의 대사라고 봅니다, 제가 헛셈! 자, 이제 떨어져야 될 때가 있어 저희 2002의 월드컵의 헛셈이요? 헛셈! 군대! 하나, 둘, 셋! 헛셈! 아, 배진영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생긴... 아, 여기가 있다... 헛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하지 않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이거 안 돼! 자, 이거 뭐야! 나 결승전까지 왔어! 이거 안 돼! 결승전 왔어요! 이거 안 돼! 헛셈! 헛셈대, 워너원의 박지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린 자취해 그 말로 지금 모든 조약공이 사라졌어 자,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 붙여서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보이죠? 자... 당연히 박지원님께서 잘생기셨는데... 그렇죠... 근데... 저를 좀 빨리... 하나, 둘, 셋, 헛셈! 되게 내가 협박해서... 들었어요, 지금? 헛셈이 보고 계신다고... 헛셈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 둘, 셋, 헛셈! 이상의 월드컵 1위가 지금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광경을 보고... 자, 여러분들! 이건 장난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진짜 아니에요! 워너블리님들과 아미님들!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알겠죠? 절대 분노하시지 마세요!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뒤에 저를 빼고 1위는 누구였죠? 워너원의 박지원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비타민의 최종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님 대 워너원의 김재환님! 박지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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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워너원의 김재환님! 워너원의 김재환님! 가위 가위 보! 예! 가위 보! 워너원의 김재환님이 괜찮아! 비타민 잘생겼어! 아니, 모두가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비타민 친구들이 절대로 우리 누가 더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 잘생겼어요! 게임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비타민의 이상형 월드컵 승자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끝! 끝!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번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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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 함께 떠나볼까? 쎄쎄쎄 노래를 부르면 지친 마음 모두 저 하늘에 달려 랄라랄랄라 기쁜 조합 쎄쎄쎄 힘껏 소리쳐봐 쎄쎄쎄 아무 걱정하지 마 니 맘껏 소중한 추억이